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23일 수요일이죠 오늘의 주식시황 그리고 셀티온 삼행제의 바이오저널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방송 진행하기 전에 공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 구독자 여러분들 성원 많이 해주셔서 2130명 넘어섰습니다 2000명 돌파기념 주식생처포탈출 서울광연에 하겠다 했으니까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2월 16일 토요일이구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핵심필 쌓이기 주식생처포탈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한정되어 있는 좌석이기 때문에 선착순 45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비와 밑에 계좌번호 있으니까 계좌번호에 입금되는 순서대로 순번 꺼낼거구요 핵심기법 강의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 방송 들어보시면 캡처하십시오 캡처하십시오 그 부분 있죠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강의안으로 아마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가까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타 강연회에서 그냥 종목 한두개 알려주고 회원 모집하려는 강의 절대 아니다 비교하지 마시라 강조 드리겠습니다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착순으로 빨리 선착순으로 가입 여기 밑에다가 가입하겠다 해놓으시구요 가입이 아니죠 신청한다고 댓글 남겨주시고 계좌번호로 보내주시면 체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자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장 초반에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하락방향으로 아마 점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어저께 좀 빠져가지고 끝났거든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야간시장 비롯해서 전일 마감했던 지수에서 오늘 마이너스권으로 포함하면 마이너스 0.8 이정도 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1% 이상 낙폭이 있었는데 양호하게 출발했다 그랬고 갭 하락했던 부분 끌어올리는 부분 보고 닥터케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푸드옵션 개인이 아마 많이 살거다 그러면 땡큐 개인이 푸드옵션 30억 40억 막 넘어가면 지수 빠지지 않고 올라갈거다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자 중요한거 그대로 된게 중요한게 아니라 하나의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다는 겁니다 선물 외국인 사면 좋다고 그랬어요 현물 사면 좋은데 현물 외국인이 오늘 좀 팔았어요 1,700억 그러나 그동안 뜨므뜨문 들어오던 기관 형님들이 4,457억 갑자기 사줬어요 땡큐 브로우 그러니까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그죠 자 비교적 코스피가 좋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수급이 기관외국인 중에 양쪽에 한쪽은 크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코스피는 그런데 코스닥 보십시오 뭐 지금 외국인 그동안 패대기 치다가 이제 조금 들어오니까 잘 반등을 세게 못해요 이것도 틀리지 않았다는거죠 시장의 뷰가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낫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보죠 선물을 외국인 주구장창 샀어요 왜 밑으로 때리려는 개인들 있지 않습니까 야 여기는 자항권일거야 자항권일거야 그래 그냥 더 사서 만계약 이상 사가지고 그냥 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푸드옵션 한번 보십시오 개인이 사줄 때 몇억까지 사는가면 44억까지 샀어요 50억 가까이 그러니까 지수 빠집니까 올라간다 그랬어요 푸드옵션 개인이 사면 지수 빠지지 않는다 주식사양첩탈출팁 12 이렇게 살아있는 강의 여러분들께 해드리겠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이 못 버티고 슥 던지기 시작하니까 지수 슬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막판에 선물로 가열차게 땡기면서 그냥 장마감 양호 땡큐 그래서 오늘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종목 적당하니 보유하고 있구요 자 셀트리온 아 참 지지부지납니다 그죠 지금 20만원 19만9천원권에 사가 있는데 장이 조금만 받쳐주고 한번쯤은 반등세 나눌 법도 한데 쉽게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참 그 부분 좀 아쉽다 생각이 들고 오늘 또 기관이 또 매수 들어 왔네요 자 기관이 공매도 때렸던가 환매수를 하든 아니면 신규 매수든 어쨌든 여기 21만원권 정도까지 21선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부위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했고 아직까지 손절 라인 19만4천원 안깃기 때문에 홀딩입니다 손절과 홀딩 매수 매도에는 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매수 했다 이렇게 하락 하락이 아니라 하락 출세이긴 한데 단기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 어떻게 한다 매수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그 다음에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 그 다음에 지지저항 이평선 저항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목표치 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지지권이 이탈되면 어떻게 된다 저항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이탈되면 손절했고요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중요해요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쳐지면 또 손절할 겁니다 그죠 맨날 손절하냐 예 맨날 아니다 싶고 까지면 손절할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간다면 그죠 여기 위로 올라간다면 아 매도할 거예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아 시그널대로 잘 실천하고 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실천하십시오 자 셀트린 해스케어 셀트린 삼형제 좀 지지구진합니다 당연한 것이 하락 추세에서 겨우 하단 겨우 지금 목숨줄 살려놓은 겁니다 인공호흡기 걸어놨다구요 그래서 재빨리 반등 안한다면 밑으로 쳐진다면 상당히 하락 추세 완전하게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잘 갈 때 생각은 재빨리 접어 두시구요 바이오의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갔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들어갔는데 먹을 거 있으면 바이오든 뭐든 들어간다구요 매수에 타이밍이 나오면 잡주 아니면 들어갑니다 일단은 대형 우량주 여기 안에 컨트롤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포인트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셀트린 삼형제 좀 별로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구요 바이오르매드 오늘 참 이거 보십시오 오늘 이거 아마 관리 대상 지정 될 수도 있다는 뉴스 때문에 10% 빠졌거든요 대번 들어 올립니다 제가 맨 오브 맨을 찾았어요 맨아 맨요우 이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어서 맨요우 이거 해 하면서 딱 부르는 시점이 여기에요 빠지고 난 다음에 잽싸이 들어 올린 거 딱 보여드리면서 맨 찾았거든요 방송 아까 들었잖아 올라갔어요 그죠 왜냐하면 닥터케인은 야간에 선물 크루도일로 오늘입니다 수요일 바로 오늘 불쇼 물쇼 여러분들과 같이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이정도면 가볍죠 라이딩아 이정도면 우습잖아 그지 맨날 보는 건데 그죠 그래서 올라간다 빠졌으면 그대로 더 스트레이트로 빠져야 되는데 잽싸이 아래골이 땡기는 거 보고 살 수 있는 포인트니까 맨을 찾은 겁니다 그죠 예스 예스 맨 예이야 조금 빠졌어요 발음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 그래서 23만원도 제가 얘기했던 가격이에요 23만원 정도면 여기 앞전에 눌려주면 살 수 있다 했는데 와 정확하게 또 23만원 희한하게 찍고 올라갔어 왜 22만 5천원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23만원 5천원까지 빠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3만원이 딱 찍고 올라 다시 올라간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희한하다 싶었어요 한미약품도 그죠 별로 안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좀 밑으로 쳐졌습니다 정확하게 그럼 한번 해볼까요 뭐 무슨 뉴스 한미약품 기술 수출 이거 끝났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죠 계약해지 노출된 악재 놀랄 일이 아니기는 봐야 알지 그죠 놀랄 일이 아닌데 왜 3% 빠지냐고 그죠 근데 잽싸게 들어올리면 놀랄 일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처럼 그죠 이게 승인 불가 아마 임상실험 승인 불가 아마 판정 났을 겁니다 그래서 잽싸게 떨어졌는데 올라타는 거 보고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병이 가지고 이거 사면 어떨까요 노 했어 야 샀으면 큰일날뻔 했어 그거보다 아까 아침에 바이로매드 끊었다고 욕을 좀 해줬는데 욕이라기보다 혼을 좀 냈는데 야 자못했으면 큰일날뻔 했어 그치 YG 이런 거 사가지고 자못 샀다고 맨날 깨져 병이 요새 그러나 홀딩했는 모양인데 자 적당히 밀리면 아 반청산했나 아니면 홀딩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지지권이라 하더라도 아래 꼴리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지지하는 역할을 보여줄 때 사야되는데 밑으로 꼬꾸라 쥐고 있을 때 샀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세기가 아 부족한 거야 뭐처럼 삼성 SDI처럼 이렇게 여기 지지권에서 땡기는 거 보고 들어갔잖아 우리는 SDI 사라 그랬어 분명히 추가 그죠 추가 성공이잖아 아침부터 사라 그랬는데 그죠 찔끔 뺏기면 올라가서 그렇지 손실 구간 아니거든요 여기부터 사들어갔으니까 그러한 세밀한 기술이 좀 필요하다 무조건 지지권이라고 사들어가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셀트리언 아까 했고요 대용제약 참 지저분하게 만드는데 그죠 여기 밑에 안 깨면 들고 가면 가볼랍니다 그죠 17만 5천원 이건 좀 길게 한번 들고 가볼랍니다 여기 강하게 깨지면 비중 축소하겠습니다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좀 지저분하다가 올라가면 좀 크게 갈 수 있어요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라 주가의 행태가 막 힘들게 지저분하게 해 놓고 난 다음에는 가면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고 물량 틀어내기 였다면 강해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다려 볼 거고요 SDI 양호하고요 현대건설 사자마자 또 갔어 또 갔어 사라 그랬어 분명히 아침에 그죠 레이첼일리아 더 샀지 양양 더 샀지 사라 하니까 가네 그죠 1차 물량 들어왔고 오늘 2차 물량 더 들어왔어 그죠 사라 그랬어 그죠 갑니다 현대건설 꼭 편입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건설 현대차 현대차도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더 처지면 살 겁니다 오늘 은행에 갔는데요 닥터케이 이제 드디어 수표 교환했습니다 그 직원도 닥터케이 빅 비엉 은행이거든요 부산은행 말 못할 거 없죠 닥터케이 구독자거든요 아 사장님 실시간 방송 많이 하시던데요 왜 저는 실시간 아니면 안합니다 이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환율 일단 이게 중요한 거니까 환율이 오늘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 하면 비교적 주가가 반등하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 환율이 올라가기 보다는 좀 처지거든요 근데 왜 오늘 좀 올라가던데 이거 좀 이상한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보다 닥터케이 님이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저 잘 모르겠어요 이상해 물어봤는데 답을 안해줘요 어쨌든 환율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다가 조금 오늘 처졌는데 닥터케이 더 이상 이제 욕심 안 부리고 고점 포기하고 적당히 차익 실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YG 올랐으면 좋겠다 반반이야 반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하락하던 거 좀 돌려내긴 했는데 여기를 지지 받으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매수가 뭐 심하게 꺼리 땡겼냐 그냥 찔끔 땡겼어 꼬랑지 밑으로 확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 병고기야 땡겨 올라갈 수도 있고 확 밑으로 쳐질 수도 있어 코스닥 작살나면 같이 작살날 가능성 왜 이거 지금 엔터테인먼트 좀 거시기 하거든 다 엄봉 파란 똥침 꼽아서 다 그런거 세밀한거 중요해 중요해 파란 엄봉 떨어지는데 하지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머니투데이 하도 우리 말레이시아에 있는 헌기님이 그거 본다 해서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삼성 SDI 질문하더라구요 시청자가 어때요 팔아라 하더라구요 이야 이해 안 되더라구요 여기 지지권인데 잘 올라가고 눌려주고 이제 사야되는데 시장 빠지는데 팔아야된다고 그러면서 또 어떤걸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다른걸 하나 이야기하는데 이야 그사람 희한하더만요 진짜 웬만하면 안깔려고 그러는데 까야되겄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서 음봉 이만큼 이만한거 떨어졌어요 진짜 거짓말하여 여기서 음봉 이만한거 이거 팔아야됩니까 사야됩니까 뭐라는줄 알아요 사십시오 팔지마십시오 밑에서 주거 매수하십시오 이럽니다 이거 음봉 한 진짜 길었어 진짜 내가 정확하게 못봤는데 적어도 한 18% 이상은 빠진거 같아 이게 아이고 이상해 이거 사는게 맞습니까 저를 댓글에 남겼어요 요로 받아가지고 SDI 매수권인데 팔으라구요 이상한데 전 매수해라고 하고 싶은데요 매수하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아까 그거는 사라길래 파란 장때보이는데 사라고 추가로 사라구요 팔지마라구요 매도시그널인데 이렇게 남겼어요 오늘 머니투데이 댓글보고 닥터케이예요 구독자 몇명 들어올란건 모르겠습니다만 참 희한해요 그거는 희한합니다 진짜로 그런사람 천재에요 전문가 타이틀 달았다고 다 뭐 끝내주는건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검증해보십시오 남 까긴 싫어요 여러분들 검증하면 됩니다 현대원에서 사 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SK이노베이션 뭐 그죠 적당히 땡기니까 다시 추가매수 보고 쓰면 뭐 땡기고 쓰니까 사는거 나쁘지 않다 이야기 했어요 내일이라도 올라가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병이야 아래꼬리에 이게 쫙 달고 난 다음에 사야된다고 왜 여기 사면 좋겠지 빠질지 어떻게 알아 이제 더 올라 에코마이스트 사라 그랬어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엘지역을 양양이 들고 있는거 같고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고려아연 라이딩이 자 더 홀딩해 44만 얼마잖아 22회가 앞전상황에 아까 채팅방에 날려줬지만 앞전상황 안에 장대연봉 두개 방 띄운게 뭔가 심상치 않아 그래서 42만원만 안깨면 홀딩하고 장대양봉으로 뚫고 올라가면 번져놨다고 너무 쉽사리 팔지 말고 배운대로 장대양봉으로 계속 밀고 치고 가면 계속 홀딩 위에서 좀 밀린다 싶으면 3분의1 3분의1 그렇게 끊어가라 그 전략들입니다 좀 빠르게 할때는 아래꼬리를 확인하고 연대로템 0k 들고 있는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죠 자 남북경협템은 한번쯤은 돌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지권을 지지하고 쓰니까 난 그래도 저기 레이철리가 앞으로 0k 라고 부를건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제가 제시했던 강의 내용을 그대로 점은 많은 퍼센테지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병이야 너 깐다고 조금 세우라 너 깐다고 조금 아쉬워하지 말고 양양이와 레이철리는 본인들보다 등급이 위에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 늦게 들어도 등급이 벌써 위로 올라갔어 왜 실천을 해낸다 실천을 배운대로 자 왜 그걸 내가 칭찬을 하는가 하면 LG 디스플레이 어저께 던졌잖아 오늘 올라탄다고 여기 여기 인근에서 올라탄다고 다시 탔대 나쁜 거 아니야 좀만 더 기다렸으면 더 좋긴 한데 그렇게 나쁜 내수 타이밍이 아니라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어디갔냐 이거 위에서 언봉이 너무 크네요 끊어왔습니다 그죠 본인은 내수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도 있던데 닥터킹 여기부터 사라 했으니까 닥터킹 기준으로 마이너스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여기 방송 들어가면 사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던져도 그게 저는 손실 아닌데 일단 손실은 돼 있더라구요 그런 과단성이 있다고 장대원봉 밀리네 아이고 이거 매도 시그널인가 보다 끊었습니다 알아서 내가 던질 안해도 그러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매매일지 쓰라니까 딱 쓰잖아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 여러분들도 다 돈 받고 같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닥터킹 눈에 들어가 손해될 거 하나도 없어요 손해될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시장이 반등하는 듯 해도 내 종목에 영양가 없을 수 있어 왜인 줄 아세요 급변하는 아 퐁당퐁당 업종별 순환매가 급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장에 아 그 순환매에 잘 발 못 맞추면 수익 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닥터킹 가 잘난척까지는 아닌데 하나 이야기 해볼까요 여기 사놓은 거 그렇게 개 박살나는 거 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맨날 봐서 잘 실감이 안되십니까 다른 채팅방에서 뭐 몇십프로 까져가지고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업종별 순환매라든지 업종에 주도주 군을 잘 포착해서 잘 뽑아내서 이렇게 거의 빨간게 많지 그냥 대충 뽑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닥터킹 강점입니다 업종별 순환매 내지는 지지저항 어느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가 그 분석력이 닥터킹은 다른 사람보다 강점이다 생각하니까 그 강연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실 분 오십시오 자 셀티몬 삼행제 계속 이어나갑니다 아까 바이올르메드까지 했고요 자 바이올르메드 갑자기 급락 나왔고요 다시 땡겨 올리는 게 그렇게 참 희한하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을 만큼 정도의 회사에 문제가 있다면 왜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했을까 라는 어그심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기로 하구요 자 그런 관리 대상 종목으로 선정 될지도 모르겠다 한다면 빼버립니다 위험관리입니다 철자기 위험관리 이제 삭제합니다 위험관리 관리종목 되면 어떻게 해 암만 좋아도 안해요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한미약품 아까 말씀드렸고요 기술 이전 계약 끝났다 계약 해지했다 그 소식 때문에 밑에 쳐졌고요 사라고 안했습니다 종근당 괜찮다 그랬어 20일에 딱 지지 받으면서 올라갑니다 괜찮다 인가와 별로다 인가 한번 잘 보십시오 유한양인도 어저께 그랬습니다 이제 좀 관심을 가져 볼까요 위에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세게는 이야기 안합니다 밑으로 빠졌습니까 그래도 버팁니다 삼바 관심 없어요 대형제약 이야 너무 지저분해요 올라가야 돼요 실라젠 관심 없다 했습니다 여기 위로 강하게 돌파 이전에 7만4천원권 이상 강하게 돌파 이전에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8만원 넘어서고 9만원 갔다가 눌려주는 8만원 한 3-4천원에 관심 가질겁니다 하락 추세이니까 안해요 HLB 안합니다 밑으로 대박 쳐졌어요 잘못하면 개꼬꾸라져요 스트리트 용어 씁니다 여러분 귀에 팍팍 박히라고 떡락 나오면 이렇게 떡락 나오면 안좋아요 6% 가까이 빠졌어요 무상량 못 돌려냈기 때문에 큰 관심 없다 그랬습니다 메디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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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입니다 코롱티슈진 별로예요 오스템 임플란트 잘 지지하네요 밑으로 내려오면 5만5천원권 오면 살겁니다 하쭈이아우 하쭈님 본인 지급하고도 관계있잖아 5만5천원 되면 사놓으세요 5만5천원 오면 딱 기다리고 있어 맨날 쳐다봐 그리고 쳐진다 5만2천원 인근에서 다시 사놓아 추가매수 그래가지고 한번 들고 가보세요 적당히 오스템 임플란트 괜찮아요 여기서 우리 국립 무료 급식소 관리자 우리 창욱 선수 자 여기서 따라갔어 닥터기는 여기 인근에서 사라 그랬는데 좋다고 여기 그래 돌파형이니까 뭐 나쁘지 않네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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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딱 던졌어 꼭대기에서 던지고 나니까 박살 이야 보셨습니까 이거 셀트리온이 가야 이제 거품만 무는데 보셨습니까 하면서 다 피해내고 여기서 사서 8% 먹고 여기서 들어가서 8% 먹고 1.5% 손절하고 아무도 안들어가다가 1.5% 손절하고 다시 들어갔는데 6% 8% 먹네요 와 이렇게 하는거에요 거품만 물고 싶습니다 올라가라 제발 거품만 물자 자 우리 창인 선수 돈 좀 세알리게 여기 제법 싫었거든요 반장 넘게 싫었어 여기 가야돼 지금 월급을 지금 월급보다 훨씬 더 벌은거 같은데 이번달에 그치 좋겠다 야 응 셀 가가지고 먹으면 그냥 하하 참 월급 한 두달치 거 먹겠는데 그치 여기서 한 10% 가면 아니 한 8% 가면 또 한 400 먹는거잖아 와 월급 월급 세번 타는거야 이번에 응 월급 세번 타는거야 참 인실림 운전중에 들으십시오 창욱이 창욱아 짜릿하게 이만큼 끌고 가본적 있냐 주식하면서 응 짜릿하게 딱 사자마자 날아가고 팔자마자 완전 고점에서 딱 던지고 나니까 그대로 밑으로 꼬라 꼬라지는데 최고점에서 팔았다 이 느낌 받아본적 있냐 이야 참 응 내려오면 또 산업 여기 21 딱 오면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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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쭉 들고 간 사람 다 토해냈어 다 토해냈어 똑같애요 셀트리언도 왜 왜 토해냅니까 이런거 왜 다 토해내 퍼센테이지가 작습니까 24만원에서 19만4천 왔어요 얼마 빠졌습니까 또 요거 하겠네 아 지나간거 이야기한다고 지나간거 이야기하는데도 안고치니까 자꾸 이야기하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치면 인실리만이에요 다른 애 있어요 어 안고치니까 자꾸 이야기하지 응 고쳤으면 이야기 안하지 고치면 저가 좋습니까 본인도 좋은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남북경역 남북경역 괜찮다 지금 현대건설 들어가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먹은거 여기 들어가 먹고 피해내고 다시 들어가 또 먹고 할겁니다 올라타면 65,000원 그냥 나와요 7만원도 보입니다 가는지 안가는지 한번 볼게요 야 지가 뭔데 대차게 가는지 안가는지 본다고 맨날 질러 그런데 잘 맞아 여러분 어중중하게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떨어지는데 살만한 자리에서 사서 떨어지는거 어떻게 합니까 손절하면 되구요 올라가면 올라가서 목표치를 잘 선정하고 밀릴만한 자리까지 잘 홀딩하고 그게 잘하는거 아닙니까 외국 형님들 또 들어왔네 주구장창사 그냥 팔생각 없어 그래서 숟가락 꼽는겁니다 숟가락 기법 그죠 제가 방송하는데 제 지인이 듣고 그럽니다 오빠는 왜 방송하면서 그렇게 욕을 욕까지는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내지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화를 내는게 아니구요 열정이 아 아드레날린이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들 총소리 안난다 뿐이지 나 죽이러 오는거에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조금 까칠해질 수 밖에 없어요 이해하십시오 성격이 나빠서 그런건 아닙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 그죠 현대로템 그만 그만 양호 현대 엘리베이 양호 여기 살줄 알아야돼 원래는 근데 관점 부위라서 제가 이야기 안했어요 그거보다는 현대로템이나 아 우리 그렇다고 손가락 안빨지 에코마이스트 가잖아 그죠 여기 위에까지 갈 수 있다니깐요 다 포인트 틀렸어요 20일 지지꽃 그러나 혹시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더 안정적인 여기 확실하게 안정적인 이런걸 추구하는데 가기는 만약에 가면 이게 더 잘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3번 눌러 얘 야 여러분들이 혹시나 까질 때 손실 커질까봐 이야기를 안했지만 가게 되면 이게 더 잘 간다고요 왜냐하면 강력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가게 되면 이게 더 잘 가요 근데 안정적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걸 이야기하는겁니다 쫄아가지고 이야기 안하는거 아니에요 쫄거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말을 못합니다 싸 싸 싸 싸 싸 싸 말을 못해요 빠지면 빠지면 무슨 그죠 망신당하려구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조비 이런거 꼭대기 사면 저 된다 그랬어요 안돼 올라가더라도 내꺼 아닙니다 이런데서 상승초입에 사야되 저번에 터졌는데 요샘 반응 별로네 이런거 잘 간다고 꼭대기 사는사람있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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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다 아까 조비 돼요 조비 큰일나 안돼 더 간다고 내꺼 아니에요 큰일나요 장마다 물리면 어떻게 큰일난다 올라가는데 꼭대기 사는사람 없을거 같아요 그냥 대번에 그냥 그죠 5만원권에서 3만 5천원 갔으면 1만 5천원 빠졌지 않습니까 30% 그냥 깨지는겁니다 최고 안좋은거중에 하나가 꼭대기에서 잡는겁니다 한번도 사라고 이야기 안했어 잘갑니까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 그리고 이제 어 수소차 슬슬 어 힘이 다해가는거 같아요 꼭대기에서 따로 잡은사람 있죠 큰일나요 큰일납니다 자 다른거 수소차 뭐 짜지구리한거 제가 안넣었어요 한 4만원권 되는 이런 주식만 두개 보고 있는데 딴거는 좀 너무 과거운 종목이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기 힘들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뭐 십몇프로씩 먹은것도 있던데 며칠만에 한달만에 뭐 따블도 났다던데 까진거는 삼십몇프로 까지고 이런거는 그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까진거는 여러분들 물려있는거 없습니까 많이 먹기보다 안정적인걸로 비교적 대형우량주로 접근하시라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엔터테인먼트 별로 약세니까 별로입니다 자 오늘 특징중에 하나는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내수주들 여행관련주들 신세계 괜찮았구요 그 다음에 호텔실라 괜찮았습니다 오늘 살 수 있었어요 여기 2개잼 크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올랐다가 눌려주거나 하면 살짝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깨지면 여기 밑으로 깨지면 손절이에요 바로 그러나 중국 아 그 연유 길기 때문에 조금 수예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슈 때문에 잠깐 반등 시도는 온건데 일단 봐야되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여행관련주도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안좋아요 대한항공 야 처질줄 몰라 그죠 누가 대한항공 도왔다는거 같던데 여기 정거점 돌파요 그죠 이런거 따라갈 수 있어야 돼 맨오브맨이야 나중에 방송 들을랑가 모르겠는데 방송 들으면 이런것 좀 해 물론 우량주 좀 하긴 하던데 조금 우량주를 단타를 치도 우량주 한두개로 그냥 물량을 본인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많이 실어서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아시안항공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대한항공이 훨씬 좋죠 나머지는 별로구요 서울반도체 꼭대기 꼭대기 포스코 조정받으면 뭐 다시 터날 수 있구요 현대저철 현대저철이 더 세구요 그죠 포스코ICT 반등세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관심있어요 이제 쓸 관심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쓸 관심이 있어요 이제 되게 많이는 아니고 요정도만 딱 올려줍니다 LS산전 그만 그만 우리산업 이제 뺍니다 이거 등락 너무 심해요 자 그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여러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26분 그래도 보고 계시네요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다 눌러 주십시오 실시 좋아요 눌러 예 이야 자 그래서 음 제가 조금 황당한 소리 비슷하게 들었는데 여러분들 뭐 먹고 노는데는 돈 10만원 그냥 가볍게 쓰잖아요 그죠 제 아까 강연에 회비 보고 좀 놀란 사람 있을 거에요 우와 10만원 왜 딴 데는 무료로만 가잖아요 왜 손님 엮으려고 와가지고 종목 한개 이야기해주고 한두개 이야기해주고 추천주 대박 추천주 이러면서 한두개 이야기해주고 손님 이번에 가입하시면 특별할인 그 이야기가 주 아닙니까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십시오 한번 오면 확실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죠 아 그렇지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을 한금 사서 볼 때 있잖아요 많은거 안 바래요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아 한번 딱 한번 딱 이 생각이 들었으면 저는 그 책 산거 아 만족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책을 봤는데 아무리 졸작이라도 아 크레이지 미쳐야 미친다 앞에 크레이지는 아 미친다는 크레이지구요 뒤에 크레이지는 아 미친다는 리치입니다 자 여러분들 열정적인 마음이 없으면 미친 듯이 하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없다 이 말 아 그렇지 한번 이 생각만 딱 들면 강연에든 영화든 책이든 저는 만족하거든요 여러분들 만족시켜 드리도록 노력해서 강의안도 잘 짜서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립역 안에 있는 가운대회의장 45면 아 선착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2월 16일 아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세울아 회사에서 바쁜건 알아 집에서도 바쁘냐 공부될걸 하나도 없다 응 아프냐 아프냐 공부 안하면 잘할 것 같아 절대 잘 못한다 진짜다 응 매매 복귀는 매매 복귀고 내 위에거 읽고 있는데 공부 댓글을 하나도 안 달고 하면 절대 잘 못해 복귀해봐야 알겠지 응 너 없으니까 심심해 뭐라켜야 되는데 이렇게 응 레이첼이 봐봐 열심히 하잖아 너보다 뛰어넘었어 벌써 훨씬 후배인데 훨씬 후배인지 아닌지 몰라도 자존심 상하냐 자존심 상하면 열심히 공부해 자 LG 디스플레이 샀다 팔았다 했다 하고 우리 지인님이 리딩 받고 수입 받다 그러고 현대차 팔을 알때 팔았겠죠 뭐 그죠 지인님 셀트리언하고 현대차 들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한번씩 보이던 한상진님도 계시구요 나머지는 다 우리 채팅방 인원들이구요 원샷 님도 바쁜데 그러셨고 어떠기 농심 팔고 현대건설도 갔습니다 야 이제 사고 팔고 수납매 까지도 이제 뭐 지금 하쭈님 옛날에 비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 아 비약적인 발전하고 있다 생각한다 그럼 그렇다고 한글로 좀 발전했다고 좀 남겨주세요 다른 사람 좀 보게 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 현대차를 들어갔다 했거든요 셀트리언은 들고 있을거고 현대차 어디갔냐 이제 현대차를 닦게 여기서 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팔하라고 난리쳤으니까 팔았겠지 그리고 오퍼치기로 현대건설도 갔다 하지 않습니까 현대건설 사자마자 또 올라가네 그죠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면 또 먹겠네 야 그게 다 셀트리언까지 만약에 올라가면 좋아 죽겠네 딴거에서 물려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딴거에서 개 물려 있는 거 있다 싶으면 상담 한번 받고 빨리 파세요 네 원석님 반갑습니다 원석님은 중국에서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닥터케이 이제 3개국 방송입니다 3개국 방송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 해외동포 특전으로 무료 채팅방 바로 그냥 들어오셨어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판단 닥터케이 또 퍼펙트하게 맞았다 그렇게 저 스스로 분석하고 있구요 자 여러분들 검증해보십시오 모든 방송들 다 올려놨으니까 헛소리하는지 기회 맞추기하는지 한번 보시구요 방송시간 최근엔 잘 지키고 있죠 그죠 자 아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아 그리고 무료채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이는 자신감 갖고 있으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좀 날려주십시오 한번 날렸다가 안 날리지 말고 그죠 지가 무료채강이라는데 같이 한번 보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지금 눌러주시구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패시 누르시면 슈퍼채시인데요 닥터케이에게 공식 구원 가능합니다 구원해주시면 또 힘이 나겠죠 자 그리고 광고 스킵하면 아무도 안 돼요 좀 봐주십시오 열중쇼하고 자 핵심 액기스방송 주식생처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추천방송 보시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 또 다음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눈딱 암 닥터케이요 암 닥터케이요 암 닥터케이요